마구 퀴즈 한테니까 마구 대답하세요 그러면 틀려도 좋으니깐 맞추면 바로 맞추면 선생님이 내면의 환계식들이 해줍니다 1번입니다 훈련된 야외 동시에 입을 닫히는 1번, 2번, 3번 뒤에 몇 번이나? 7부 바지가 뭐예요? 7부 바지는 여기가 좋은 거 긴 바지요 네 긴 바지인데 선생님이 좀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어른되서 애들하고 캠핑할 때 애들 야영 나가서 반바지 입으면 절대 안 들려요 왜요? 그건 왜냐? 모기 물려 모기 물리는 것 때문에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진드기 어제 뉴스 나왔죠? 진드기 물려서 어제 죽은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살인 진드기 그리고 수술감, 50병 유행성 출혈력 이게 쥐가 옮겨서 내꺼 그 줄에 임드기가 네 그 줄에 임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1년에 그거 물려서 죽는 사람이 한 10명 내외이니까 저는 죽고 근데 어쨌든 야외 생활할 때는 선생님도 아무리 더워도 산에 갈 때는 긴 바지 아무리 더워도 우리 아빠도 네 요런 병들이 죽음에 이르기 하는 병입니다 상식적으로 야외형 여파 야외형 생활이 긴 바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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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가장 능력이 있는 방침인가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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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3번 이게 안 보여 이게 제가 저도 솔직히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도 중산 겨울방학 때 다 길어요 그때 친구 형이 저한테 담배 한번 펴보려고 그러고 그냥 펴봤는데 맛있어요 단 하루만에 정도 그래서 그 이후로 담배를 16살 겨울에 배워서 40살까지 피웠는데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 형을 원망합니다 그 형 왜 쓸데없이 남한테 담배를 걸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십 몇 년 동안 정말 담배라는 게 술보다 더 안 좋아요 담배는 담배 몰래 피는 애는 몰래 피는 애는 차라리 개가 제일 민호가 좋은 거예요 담배를 거래하는 새끼 개새끼입니다 인간과 24년간 담배에 중독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인간과 친구다 그래서 정말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그 형 생각하면 참 원수다 담배 피우면 죽어요? 새가 아니지 누구든지 죽는데 일찍 죽죠 3번 요거는 고속도로 휴게에서는 컨더로벌에 돈을 넣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지네들끼리 숙소에 와 실제는 있었거든요 템포에서 울바다에서 막 돌리고 그러는데 여자애들이 그걸 보고 어 선생님 쟤네들 이상한 거 같고 놀아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야 콜록 니네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건 책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 풍선을 만들어서 나 여학생들 돌렸으면 이게 뭐가 된다 학교폭력이다 왜 장대방이 기분 나쁘니까 정답입니다 항상 그래 기분 나쁘게 하면 다 범죄입니다 모멸감을 느낀다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면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이 됩니다 아 4 음 지금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변에 갔어요 요즘 애들 우리가 법기놀이라며 네 벚꽃이 벚꽃이 그런데 벚꽃과 선생님 제발 아침 나도 제 찍었어요 서보 허락하고요 가위바위보 벗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사진을 돌린 거예요 찍는다는 허용을 했어요 서로 찍기로 했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했는데 얘가 한 녀석이 이걸 상대관 허락 없이 돌렸습니다 무슨 법을 입어야 했을까요 맞춤법 미제일법 맞춤법 그리고 조금 어려운 법입니다 이명난법 이런 내용을 정보통신만법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거 법리 범죄행이라고 합니다 절대 남의 사진 심지어 이렇게 그런데 어떤 여자친구 애가 다리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응 찍어 찍어 가 그랬어요 그런데 찍는 것까지는 허락했어 그러나 그거와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건 달라 그럼 정보통신만법에 저축해서 처벌이 됩니다 다음 물장난을 했어 장난을 해야될 때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 제가 대여 제가 대여 어떠 어떠하면 제가 대여 싫은데 자꾸 뿌려 싫은데 자꾸 뿌려 싫은데 자꾸 뿌렸어 그러면 학교폭력이 기분 나쁘게 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장난으로 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그거는 학교폭력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요 혼자만 재미있으면 다 폭력이다 맞아요 선생님 장난이 없어요 그런데 두사람이 다 재미있어요 어느 한쪽만 이거 보세요 얘 표정 보세요 쟤가 된다고 그죠 네 위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다 다음 친구가 다른 텐트에 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손에 댔어요 나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신씨티비에 접혔어요 유재 어떻게 될까 유재 유재 방관제 방관제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로 선생님이 이게 망을 봐줬다 망을 봐준거에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게 모르겠어 얘가 범죄인하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입는다는 자체가 뭐겠어 마음을 봐준거에요 마음을 봐준거에요 그런데 CCTV로 잡혔어요 그런데 CCTV는 녹음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새끼야 너 무슨 짓이야 새끼야 빨리 나와 이렇게 했어도 CCTV에 녹음이 안 돼 그래서 야 빨리 빨리 해 이렇게 했는지 증명이 안 돼서 선생님 제자가 실제로 훔치네 훔쳐서 가져간 애가 하는데 그 옆에 CCTV에 같은 식 같은 그 복도 아파트 계단에 있다가 공범으로 처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되면 경찰청 컴퓨터에요 평생 남아요 장난으로 치워 손님 사면복권 되면 지워지지 않나요 발급하는 서류에만 지워질 뿐 경찰청 컴퓨터에는 평생 기억이 남아요 죽을 때까지요 네 그랬어요 어떤 분은 10대 때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고 김인성 수령 만세하고 장난으로 그랬다가 그때는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70에 또 그런거야 경찰청 컴퓨터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70에 감방 났어요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전대로 안됩니다 꼼퓨터 꼼퓨터 흔히 있는 일인데요 유죄 유죄 유죄인데 왜 유죄하냐 유죄다 때리긴 얘 맞게 써 그런데 얘네들이 다 공부입니다 다 맞지 아닙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싸우다가 불리하면 어떻게 해 얘가 도망가요 도망가지 도망갈 수 있죠 아니면 저항할 수 있죠 일대일이 그런데 애워싸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남 싸울 때 옆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피하거나 자 남자끼리 성기를 만졌습니다 무슨 죄 고자추행죄 강제추행죄 여학생들끼리 장난으로 뭐 자꾸 장난으로 옆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 만졌어요 무슨 죄예요 장사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남자가 여자들 그런거면 범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동성간에도 이것이 범죄 어 주시 그냥 끊었어요 네 요거 제일 중요한거 기준품은 어떻게라 다 맞겨라 조건당수님께 다 맞겨라 마지막입니다 일진다 양아치 할 때 누가 가장 무서워 누구를 가장 무서워할까 일진아이들이 3번 3번 실제로 소년어로 있는 애들 설문조사 니네들은 어떤 애들이 제일 무서워 학교 레슬링 선수 정교 1등 누가 제일 무서워 일진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애가 신고자라는 애 1,2,1,2 때리는 애들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1,2,2를 딱 때리는 그 순간 경찰전 컴퓨터에 딱 전산이 돼서 발을 입건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게 경찰의 기록을 납니다 절대로 SPO 우리 학교 SPO 이름 아십니까? 정서라 정서라 평화에 두고 오류뜨로 오셔서 댓글 달자 이것도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오고 있는 겁니다 즐거웠보이 편안하고 많이 성장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영광 리 영광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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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